촬영기자1호 철이 앤똥 철이 앤똥 철이 앤똥 야! 포로라 나! 야 포로라!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 야 포로라! 친구 야 너는 게 제일 좋아 지금 남양주에서 어제 풀러그룹 모바일 개인방송 15차 이벤트 당첨자가 하루 만에 왔다. 어디? 남양주에서. 나이는 21살. 다행이야. 초딩이 안걸려서. 남양주에서 오셨고 우리 산적실장님이 아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아기는 화이트폼에 철이가 갈 거야. 지금 아기 당첨자 풀러그룹 모바일 개인방송 풀러TV에 당첨자 21살 남양주 사실대 남양주 사시고 그리고 초딩이 안걸려서 다행이고 아버님과 같이 오셨어. 산적실장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. 맞습니까? 남양주. 네 남양주. 이게 어떻게 괜찮습니까? 작은 사이즈가 다 꿨을 때 1.2에서 1.5kg 정도 예상하면 되고요. 현재 털갈이가 약간 들어가 있고 화이트폼에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됐을 때 털갈이가 들어간답니다. 그리고 털갈이가 마치는 기간은 마치는 시간은 5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본털이 나오고 본털이 나올 거고요. 그 안에는 약간의 털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미용은 미용이랑 브라이는 되어있고 키우는 방법이랑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당첨을 축하드립니다. 몇 살입니까? 남친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왜 없습니까? 아 모르겠습니까? 넌 몇 친 있습니까? 결혼했습니까? 아 결혼했습니까? 알겠습니다. 철이 앤 떡! 구독해라! 철이 앤 떡! 구독! 감상하십시오! appa